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네요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대단합니다 뭡니까 저 각시탁 어? 오늘 또 뭔가요 각시 후보 와 각시 후보 아 저 각시키니까 각시! 각시 후보입니다 후보 1,2,3,4,5번까지 있나요? 각시 1,2,3,4,5번까지 있나요? 각시 1,2,3,4,5번까지 있나요? 대단해 아 대단해 각시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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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2,3,4,5번까지 있나요? 5,2,3,4,5번까지 있나요? 5,2,3,4,5번까지 있나요? 5,3,4,5번까지 있나요? 5,3,4,5번까지 있나요? 5,3,4,5번까지 있나요? 5,4,5번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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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요? 아멘